여성들이 평생 사용해야 하는 보건 위생용품이 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석우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이 보건 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여성생리대 바우처 지원 코너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자 가운데 2003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여성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인당 월 1만 1,500원씩 1년에 최대 13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유지되면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만 18세가 되는 해 연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양육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식품 지원